네, 다음 주 시장 전망해보는 내일장 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기부할 틈도 없이 힘들었던 선거레일을 보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양 시장 1% 이상 반등하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다음 주 이름은 또 어떨지 오늘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뭐 방금 양국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월요일날 고점을 찍으면서 좀 저는 기대 많이 걸었었는데 사실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위하면서 결국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심리가 시장을 좀 지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100포인트 이상 코스피가 하락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이제 그 이런 인플레 압력이 뭐 향후에도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래서 시장을 크게 보면은 연준을 비롯한 정책 당국의 인플레에 대한 긴축 우려를 좀 완화시키려는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긴축을 좀 기정사실화하는 이러한 또 어떤 움직임과의 줄다리기 국민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이미 많은 그 분석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이러한 그 지금의 그 높은 인플레이션이 뭐 기저효과라든가 또는 이제 급격한 지표의 회복 국면 그리고 이제 공급 차질의 여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좀 일시적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일단은 지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나친 우려보다는 당분간은 좀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뭐 시장은 다행스럽게도 반등을 했습니다. 뭐 간밤에 뉴욕 증시의 반등이 우리 증시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 증시가 좀 이제 코스닥이 특히 좀 이제 좀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 지금의 반등은 폭과대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결국 이제 이번 하락 과정에 좀 많이 빠지면서 하락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는 기술주가 과열 국면이다 이런 얘기가 쑥 들어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쪽에서의 좀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여기다가 이제 뭐 정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정의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나타내면서 오늘 좀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났고요. 결국 다음 주도 이러한 좀 이제 그 반등의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이제는 어떤 그 인플레이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흔들렸는데 이러한 단기적으로 흔들린 주가들이 좀 정상화를 정상을 찾아가는 정상화되어가는 이러한 과정이 다음 주에는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뭐 상대적으로 뭐 최강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시장을 좀 지도했던 경기민감주라든가 시클리컬 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그 경기민감주의 어떤 상대적인 우위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그 부각이 되면서 결국 이러한 그 상대적인 경기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 주 코스피의 어떤 예상 지수는 한 3100에서 3200선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100에서 3200정도에서 다시 한번 좀 박수권 흐름 이어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할인이 된 좀 효과를 보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또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의에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다음 주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벤트들이 몇 개 있는데 뭐 이제 미연준의 FOMC 회의록 4월 회의록이 발표가 되고요.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언급이 되는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액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일 날 그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업체들 또 완성차 업체들을 불러서 이제 2차 회동을 가집니다. 결국 지금 반도체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이제 미국 측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이 새롭게 좀 짜여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미국 중심의 어떤 이런 흐름을 지금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결국 이 자리에서 이런 뭐 투자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벤트는 21일 날 있을 한미정상회담이죠. 역시 이제 뭐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된 논의들 그리고 그 밖에 뭐 오늘 시장에서는 많이 얘기가 됐어요. 이제 한미 간 반도체 관련된 또 논의들 뭐 앞서 이제 말씀드린 미국 상무부의 어떤 이런 회의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좀 논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이미 오늘 삼성바이오로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더나 이슈가 불거지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양국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좀 구체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반도체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삼성건제가 7만 8만이 깨지기도 했었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저는 지금은 반도체업종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버텨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지금 가격만 놓고 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다만 수급적인 요인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으면서 그동안은 좀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좀 못 가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부각이 되는 시기가 오면은 한 번은 다시 좀 상승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또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발표가 되죠?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중요한 것들은 미국하고 유로존에 5월 마켓 제조업 PMI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결국 지금 계속해서 제조업의 활성화라든가 부양책 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좀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이번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러한 어떤 소비심리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의 호전은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연준의 4월 FOMC 회의로 그리고 반도체 회의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 많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면서 관련주들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